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입니다. 이 래퍼의 음악은 그냥 드롭하면은 그냥 믿습니다. 저는 이 래퍼의 음악을 믿어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오리지널러티 있는 그 본토의 바이브를 그대로 가져오는 래퍼이기 때문입니다. 군소루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어요. 프리블랙이라는 비디오가 올라왔고 피처링에 여기 더블랙이라는 래퍼가 참여를 했습니다. 군소루는 몸안에 그냥 흑인 래퍼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본토의 오리지널러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그것을 잘 갖고 오니까 그냥 저는 이 래퍼의 첫 등장부터 그냥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충격이었어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군소루는 머지않아.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질 래퍼일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이 비디오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냥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이 래퍼의 음악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오리지널러티 있는 음악을 가지고 오겠지라는 그 믿음. 예, 그 믿음을 가지고 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루의 프리블랙입니다. 요게, 렛츠 깨넌툴. 나레이션 치는 부분 있잖아요. 와, 이건 뭐 흑인 래퍼 같다. 프리블랙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겠죠. 이 래퍼가 지금 뭐 어디에 가 있거나 약간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지은 거겠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미쳤다. 미쳤다. 아니, 이런 바이브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니, 이런 바이브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 래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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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가 아닌 것 같아. 미쳤다. 와, 미쳤다. 요즘은 해파 음악들이 러닝타임이 짧은 게 트렌드잖아요. 지금 뭐 2분 11초밖에 안 돼서 순식간에 끝났는데 벌써 한 개의 벌스를 딱 들어도 그 느낌 아시죠? 아, 이 래퍼는 진짜 좀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런 플로우를 갖게 됐고,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게 됐는지.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아, 이 사람은 그냥 해팝 그 자체라는 게 많이 느껴지니까. 제가 가사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프리블랙이라는 걸 들었으면 보통 해외에서 래퍼들이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 프리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특히 프리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는, 감옥에 가 있는 친구가 하루빨리 출소하는 마음에서 프리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인지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곡은 미쳤어요. 군소루의 랩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 그냥 믿음입니다. 아, 저는 이 래퍼의 랩은 그냥 믿음 그 자체라고 보기 때문에 인정할게요. 아, 이번에도 끝내준다. 끝내주는 트랙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